지휘 누나 되게 성대모사 자녀 멤버들 성대모사 제일 좋아 다윤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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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너무 친해지니까? 진짜 앞에서 이러고 내가 갑자기 다윤이 형한테 야 참! 그런거야 아 뭐야 우리 막 이렇게 됐잖아 그런거야 처음에 만아버지가 하나도 없거든? 아 어떻게 하나도 없냐? 갑자기 주댐이 형이 이래 전화한 걸 알려줬나봐 다윤이한테 전화가 오는거야 다윤이한테 혹시 세종님이세요? 그렇습니까? 이래가지고 그래요 네 맞아요 저 부산 사는 김대훈이예요 선생님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이제 문제지 표지를 넘기시길 바랍니다 율간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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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누나한테 말하던 꼬락선이야거든 누나한테 말하던 꼬락선이야거든 자 누나한테 말하던 꼬락선이야거든 김대훈 전화할 때 내가 누나 역할 해볼게 어 다윤아 왜? 아 지유야야 아니 이승민이 진짜 아니 진짜 짜증난다고 진짜 아니 이승민이 진짜 아니 이승민이 진짜 문제있어 진짜 문제있어 진짜 문제있다 진짜 내가 다른 멤버한테 전화를 할게 어 밀어봐 어 밀어봐 어 밀어봐 밀어봐 그런거 되게 잘 좋아 고릴라 맞아 밀어랑 저거야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다윤이 누나랑 촬영하고 있는데 다윤이 누나 진짜 엄청 끼게 뭐해 진짜 짜증난다 이거 진짜 아니 어 이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예능 찍고 있거든 근데 다윤이 누나가 자꾸 나한테 뭐라뭐라 아니 이승민이 진짜 아니 이승민이 진짜 아니 이승민이 진짜 짠독에 한 달이가áveisарт 아니 이승민이 진짜 졌닝독이 한 달이가 진짜 문제있어 진짜 다윤이 아니잖아 ㅎㅎㅎ 다윤이 누나 ㅋㅋ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아 뱃살이 많대 아 뭔 소리야 진짜 Psalmendi이 누나 하면اص엔 진짜 문제있어요 진짜 나 원래는 자꾸 근데 우리가 닦고 치우는 와 잘한다 형 진짜 짝이다 아직 배경이 아니라 생명하고 맨쯤에 딱 3초동안 다행히 전하거든 뭔데 있어 진짜 어 새 멤버 뉴멤버 어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휴원하니요 어 왜 그래 진짜 오빠 저 알지 이거 진짜 웃음 내게 되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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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